성찬이가 핫소스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핫소스를 잡더라고 성찬이가 맞아요 그래서 왜 이걸 잡을까 사실 성찬이가 핫소스 진짜 엄청 좋아한다며 핫소스 매니아에요 그래서 성찬이랑 같이 요즘 밥을 되게 많이 먹는데 치킨이나 피자에도 핫소스 뿌려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어떤 뜻인지 아니까 너무 약간 되게 신기한거죠 그러니까 성찬이가 소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아 진짜? 노래 좋아해? 아니면 이 소스가 좋아해? 소스를 좋아해? 그런 관심이 없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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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